조선실록 졸귀. 정도전의 음모로 곤장을 막고 죽임을 당한 고려의 젊은 학사 이승인과 이종학 우홍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죽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졸귀들을 살펴보는 조선실록 졸귀. 오늘은 억울하게 곤장을 막고 죽임을 당한 고려의 젊은 학사 이승인과 이종학 우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2년 8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2년 0 홍무 25년. 이승인 이종학 우홍수의 졸귀. 손흥종 황거정 김노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의 귀양간 이종학 최여래와 전라도의 귀양간 오홍수 이승인 김진양 우홍명과 양광도의 귀양간 이웍과 강원도의 귀양간 우홍득 등 파리는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 100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개국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 이승인과 틈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아 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래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주귀의 교서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판리한 사목을 조례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십여인의 죄를 논하여 극경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의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잃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연보 이색 설장수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영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영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맞으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이 남은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일백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웅수영제 3인과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 십몇년 가을에 황거정과 성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동함을 풀어주었다. 사건은 조선이 계곡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도전이 남은 등과 결탁하여 이숭인 이종학 모홍수 형제 3인을 곤장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청에 태조는 이들의 죄를 묶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도전은 형벌을 감등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조는 장 100대 정도면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곤장 100대를 때리는 것으로 벌을 내리는데 얼마 후 난데없이 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게 됩니다. 내막은 정도전이 황거정과 손흥종 등에게 볼기에 때리게 되어 있는 곤장을 등골에 때려 죽이라고 몰래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등골을 100대나 맞았으니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종학의 경우는 곤장을 때리는 현장에 이종학의 문생이 판관으로 참관해 불법인 등골을 못 때리게 되자 밤에 사람을 몰래 보내 목조나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숭인 이종학 우홍수는 어떤 사람들이고 정도전은 왜 이들을 이렇게 죽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났던 이숭인 이숭인은 14세기 중역부터 말기까지 살았던 고려시대의 정치가로 특히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외교문서를 잘 작성하였습니다. 이숭인은 고려 충목왕 3년인 1347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원구이며 어머니는 판소부시사를 지낸 김경덕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숭인은 학문의 두각을 보였는데 어릴 때부터 글을 읽으면 바로 외웠으며 14세에 성균시에 급제하고 2년 뒤인 1362년에는 예부시에 병과 이인으로 당당히 급제하였습니다. 1367년에 공민왕은 국학을 크게 확장하여 새로 지었는데 당대의 명유인 이색을 책임자인 대사성으로 삼고 경악과 글찍기에 뛰어난 관리들을 뽑아 학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1세에 이숭인이 여기에 선발되었는데 이때 함께 선발된 학관들은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이중으로 젊은 신진명사들이었지만 이숭인보다는 10여세 정도 많았습니다. 이숭인이 더욱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1370년으로 명예과거에 응시하러 보내 공사를 선발하였는데 2세기 주관한 이 발탁에서 이숭인은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이숭인과 권근이 아직 25세도 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만 파견하였고 3년 뒤에 공민왕은 훗날 우왕이 되는 자신의 후사를 가르칠 스승으로 이숭인을 택하려 했습니다. 이후 이숭인은 예의산랑 예문흥교 문화사인을 지내며 안정적인 관직 생활을 해나갔지만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고려정계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몇 개의 정파로 나뉘어 권력투쟁에 돌입했는데 원이 쇠퇴하고 명이 새로 대두하던 국제정세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공민왕대부터 고려정계는 원과 명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었는데 1368년에 원은 수도를 포기하고 북쪽 초원으로 폐주하였습니다. 대륙은 명예차지가 되었고 몽골은 북원이라 불리며 초원으로 물러나 공민왕대에는 친명정책이 대체로 추진되었지만 우왕대에는 권력을 쥔 이인힘 등이 친원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급기야 이들이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려 하자 이숭인은 김구용 정도전 권근등과 함께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들은 공민왕대에 양성된 신진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이인힘 등은 오히려 이들을 유배형에 처하며 강경하게 나섰는데 이숭인도 관직을 사탈당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 이숭인은 우왕 4년인 1378년에 요동치는 정국의 덕분에 다시 정개로 복귀해 성균사성을 거쳐 우사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올린 시정개혁에 대한 상소가 유명한데 상소에서 중신들과 학문과 정치를 공부해 바른 정치를 펼각 지방관을 적임자로 선정해 보낼 것 등의 여러 사안을 거론했습니다. 국정 전반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상소였지만 아쉽게도 당시에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복귀한 이숭인이 가장 많이 활약한 분야는 바로 외교로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이숭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이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명나라의 공민왕의 시호를 청하는 표문을 올리는 일을 비롯해 수많은 문서를 작성했고 20편 정도가 현재 문집에 실려 전합니다. 당시 고려와 명의 외교관계는 많은 갈등 속에 있어 그의 역할은 막중했으며 때로는 직접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인임이 정계에서 축출될 때 그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잠시 벼슬에서 내몰리기도 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이후 다시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창황이 즉위한 뒤인 1388년 10월에 이숭인은 이색, 이방왕과 함께 명의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는 등 정계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쳤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후 이숭인은 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우왕이 폐위되자 새로 누구를 왕으로 올릴 것인가를 두고 고려정계는 크게 조민수 세력과 이성계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단은 조민수 측에서 기세를 잡고 우왕의 아들인 창황을 즉위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성계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이 엇갈렸던 이색도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와 가까웠던 이숭인도 탄핵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숭인을 치명적으로 몰아세운 사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1389년 9월 영흥군 왕완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을 받았는데 당시 실종되었던 왕족인 영흥군을 그 부인이 사람을 풀어 수색 끝에 찾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실제로 영흥군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숭인은 그가 가짜라고 주장하였지만 영흥군의 가족들이 진짜라고 해서 이숭인은 무고죄로 탄핵되었습니다. 이숭인이 겁을 먹고 달아나자 옥졸들이 아들 이차약을 매질하며 끌고 다니면서 그를 수색하였는데 이성계가 개입하여 겨우 무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0월에 이숭인은 다시 두 가지 사유로 탄핵당했는데 하나는 예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국자감시의 시간을 무리하게 맡은 일이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명예사신으로 갔을 때 사무역을 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숭인은 경산부로 귀향을 떠나야 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른바 윤희와 이초의 옥사에 연루가 되었는데 이는 윤희와 이초가 공량왕의 정통성을 문제삼고 이성계 세력을 모함하는 상소를 명예 올렸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1391년 1월에 이숭인은 겨우 사면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성계 세력과 대립하던 정몽주는 이숭인을 다시 불러관직을 받게 하고 실록 편수에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 세력에 의해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정몽주의 세력에 속했던 사람들은 큰 화를 입었는데 이숭인도 결국 다시 귀향길에 올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개국된 직후인 1392년 8월 이성계는 이숭인 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는데 당시 이성계는 이숭인 등에게 장백대를 치고 먼 곳으로 귀향보내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매질을 당한 이숭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인데 강경파였던 정도전이 주도한 일로 실록에서는 이성계는 이들을 살리려고 의도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크게 화를 냈다고 전합니다. 이숭의 아들 이종학과 정도전과 악연을 가진 가문 출신 우홍수 이종학은 이세계 둘째 아들로 실록에 의하면 천성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 1374년에 14세로 성균시에 합격하고 병진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장흥고사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진해 밀직사 지신사에 이르렀습니다. 무진년에 성균시를 주관하여 첨서밀직사사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동지공버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이색이 정무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니 사람들이 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편출이 되었고 경우년에 윤희 2초에 욱사가 일어나자 부자가 함께 청주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로 인해 함께 사면을 받았습니다. 임신년에 또 함창으로 편출되었는데 이때에 손흥종이 계림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 김여지가 판관이 되어 몰래 형리에게 법밖에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해서 겨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장사현으로 옮겨 안치되었지만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 무촌력에서 밤을 이용해 목 졸라 죽이니 32세였고 아들이 이숙야 이숙큐 이숙당 이숙묘 이숙복 이숙치의 6명이었습니다. 우웅수는 우현보의 맏아들로 1377년에 진사에 합격해 낭장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를 겸했으며 여러 번 관직을 옮겨지신 사에 이르고 대사원에 승진되었습니다. 기사년에 131직 사사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가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는데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우웅수의 아버지인 우현보와 정도전은 악연으로 얽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웅수를 죽음으로 몰아내게 되는데 이경만을 보면 정도전은 죽일 놈입니다. 처음에 현보의 족인인 김진이란 사람이 일찌기중이 되어 그의 종수의의 아내를 몰래 간통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들은 모두 수의의 딸이라고 했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며 사랑하고 보호했답니다. 그러나 김진이 후일에 속인이 되자 수의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 우연에게 시집보내고는 무비와 전택을 모두 주었습니다. 우연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 정은경에게 시집보냈는데 은경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상서에 이를 얻고 은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정도전입니다. 그가 처음 벼슬을 하자 현보의 자식들이 모두 그를 경멸했고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에서 고신에 석영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붕괴하고 원망했습니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고 홍수의 아들 성범을 부마로 삼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자신의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정도전의 음모로 본장을 맞고 죽임을 당한 고려의 젊은 학사 이승인과 이종학 우홍수의 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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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